렛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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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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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맛있는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설마 이거 와 여러분들과 이제 친한 네 설마 자 우리 백쌤이 또 피자를 또 선물해 주셨네요 백보이 백보이 트러스 미 날 믿어 날 믿으란 뜻이지 아 트러스 미 자 한번 피자 한번 열어볼게요 백보이 렛츠고 아 일단 일단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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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 하냐 이거를 산발이라고 하냐 이거 뭐라고 하냐 이거 이것부터가 좀 다르네요 모르겠고 일단 먹어도 돼요? 자 한입 해보겠습니다 우와 어때요? 야 야무지다 야무지어 맛있다 맛있다 토핑이 푸짐하다 우와 야 진짜 너무 맛있겠다 뭐? 아 태형이 다이어트 좋아해요 저 인생 처음으로 다이어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우가 살아있어 도우가 왜냐면은 살을 지금 UFC 대회하는 것처럼 지금 빼야 돼가지고 야 솔직히 푸짐하다 여러분들은 먹방 할 줄 모르십니다 이게 먹방이지? 자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백쌤 이거 피자 이거 너무 맛있게 만들었는데 아니 소스가 있어요 소스? 아 여기 있습니다 소스가 되게 궁금하다 원래 피자에 딸려오는 소스도 되게 중요한 거 아니죠? 네? 아 죄송합니다 뭐하세요 빨리 주세요 저 저 방송하고 싶어요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먹방하고 싶어요 나 촬영 들어오기 전에 양치했는데 나도 나도 지민이 와중에 태형이 옆에서 야 이 중에 칼로리가 어떤 게 제일 낮을 거 같냐 칼로리? 칼로리? 그러니까 여기 중에서는 뭐가 제일 그거야 야 지민이 씨 뭐가 시그니처야 아니 뭐가 제일 칼로리가 없을 거 같아 고구만이 좀 괜찮잖아 형 이거 별 차이 없어요 이거는 근데 솔직히 이거 그냥 맛있는 거 한 입만 먹으면 남자가 꼴라 왜 안 먹어 정국아 너 다이어트해? 네 오늘 딱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백조원 선생님과 저희가 함께하는 유튜브 예능 내일 모레 나오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름 뭐예요? 취중진담이었으니까 우리 채널에 나와요? 이거는 이거 나왔을 때는 나와 있지 않을까? 있어 아 취중진담 취중진담? 그런 의미로 취중진담 한번 불러주시죠 그러니까 뭐냐 그런 의미로 취중진담 한번 불러주시죠 어린 친구들은 모릅니다 어린 친구들은 모릅니다 나 진했는지도 몰라 야 이거 찰나치즈 너무 맛있는데? 와 이거 설마 건데? 야 대박 이거 안 먹는다고 이거? 이걸 참아? 아니 이거는 다음에 시켜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저는 진정스럽게 제가 시켜서 먹을 겁니다 야 톤 올라가 있는 게 톤 야무지지 않냐? 야 너무 야무신데? 와 이거 너무 야무신데 이거? 와 너무 야무신데 이거? 와 너무 야무신데 이거? 와 우와 야 방금 냄새를 맡고 있었어 뭐 무슨 냄새? 전국이 이거 피자 코에 대고 있었어 야 외국에서는 피끄럽지 피자를 어떻게 먹느냐? 왜 그래서 피클 안 먹으면 돼요? 깍두기 없이 국밥 못 먹고 단무지 없이 짜증 못 먹는 편인데 피자도 피클 없으면 아예 못 먹어요 그러니까 단무지 없이 짜증 못 먹어야 되는데 피자도 피클 없으면 야 하나 뜯어 줘 근데 우와 근데 이게 달려있다 이렇게 그만하고 빨리 줄아야겠다 아 고기 다 떨어졌다 이거 아니지 이거 하나 올려줘요 아 찐 와 여기 씨 야 맛있다 맛있다 톤 많이 넣는데 올려줘요 아 찐 와 여기 씨 야 맛있다 맛있다 톤 많이 넣는데 이거 아닌데 이거 너무 맛있는데 야 태양아 이거 먹어 태양아 이거 먹어 이거 아닌 거 같아 이거 나는 야 맛있겠다 아니 우리가 끄트머리를 다 먹고 줄까? 그래 다들 끄트머리를 안 먹는구나 끄트머리 안 먹는 사람들 이해가 이해가 안 돼 양심이지 양심 저도 먹는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편이긴 해요 아 그래요? 서로 서로 이해해주는 걸로 마무리합시다 그래 깔끔하네요 아니 요새 갈등도 많은데 맞아요 그래서 깻잎은 어떻게 또 종결됐어요? 깻잎? 그냥 깻잎 먹지 말래 그냥 아 그건 좀 그렇죠 자기가 못될 거 먹지 말래 아 그렇게 종결되면 몰라 뜯을 줄 아는 사람이 뜯자 아니 그거 못되면 젓가락으로 자랑병을 굴려 그렇지 식초 안전자 하셨으면 저희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촬영 즐거웠고 달려라 방탄 한번 해봅시다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달려라 방탄은요 천재 만대요 발굴단 아 진짜요 발굴단 그러니까 뭔가 헛갓갔네요 첫 번째 게임 숫자 카드 게임 아니 이마에 붙은 거 천재 만재 발굴단 첫 번째 매치는 숫자 카드 게임입니다 숫자 카드 게임은 0부터 6까지 쓰여진 숫자 카드가 15세트씩 총 105장의 카드로 게임이 진행됩니다 각 플레이어는 무작위로 섞인 카드 7장을 나눠 가지게 되며 순서대로 한 장씩 원하는 숫자를 제출합니다 제출된 숫자는 무적 합산되며 16이 초과되는 순간 해당 플레이어는 탈락됩니다 탈락자가 발생할 때마다 생존자들에게 카드가 한 장씩 보충되며 최후의 1인이 나올 때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최후의 1인이 탄생하면 오래 살아남은 순서대로 포인트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5. 2. 1인 이거 베스트 킬 라면 쓰잖아요 눈치 싸움이네 이거 럭키네 오늘 싸움입니다 뭔 말이야? 이 카드를 냈을 때 이 카드 합이 16이 되면 누가 탈락한다는 거야? 아니 그러니까 순서대로 예를 들면 너부터 시작이야 그럼 네가 1을 내 어 1을 냈어 근데 다음 사람 6을 내 그럼 7이지 그럼 다음 사람이 또 6을 내면 13이지 근데 만약에 지민이가 4를 내면 16이 초과되잖아 지민이 순서에서 그럼 지민이 탈락인 거야 진짜 그러면 이 16이라는 숫자는 미리 주어져? 재실이한테? 아니... 재실이... 그거 무슨 얘기지? 고정이 안 돼 무조건 16이에요 내가 재실을 해줄게 16이야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볼래? 형 형 형 형 형 근데 이게 마비가 얘기했어 형 근데 여기서 16이에요 근데 여기에 0 카드가 있어 그럼 패스 아 패스구나 오케이 오케이 완벽한 얘기했어 야, 그럼 6만 7장 걸려면 어떡하냐? 딱 한 바퀴만 들어볼게요 그래, 한 바퀴만 어? 진짜 4번? 알았어, 야 안 섞여 빨리, 야, 빨리, 그냥 빨리 줘 알겠습니다 아니, 이거 서클베로 하지 말고 그냥 나눠줘 형, 손대고 싶단 말이야 형, 나서도 대충 해 그게 연습 게임입니까? 연습 게임이에요? 제발, 제발 숫자 좋은 거 같아 가자, 가자 지민이 형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와, 이거를 이렇게 준다고? 어? 너무 좋은데, 나는? 포비씨부터 저부터 하라고요? 뭐, 그냥 저는 가볍고 좀 굵직하게 할게요 5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형, 5면 좀 무거운데요? 왜? 많이 무겁냐? 무게가 좀... 저도 5면, 저도 5면, 저도 5면 어? 벌써 지금... 자, 10위예요? 그럼 저는 6 하겠습니다 넌 낼 필요 없지, 너 나오시니 아니죠, 저는 0을 낼 건데 우와, 0이 있었어? 저, 저 0이 있잖아요 야, 잠깐만 아, 뭐라고요? 어? 야! 이런 사고인데? 형이 0이 있어? 없겠지? 나 있어 아! 잘 갈아야 아, 이거 없네 오케이, 오케이 아, 오케이, 오케이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이런 거죠 아, 완전 완전 재밌네 카드 0을 안 줘 야, 나는 66644 나도 666 줘 보세요, 제가 썩겠습니다 야, 이거 약간 재밌네 야, 이거를 순서... 순서가 되게 중요할 거 같은데?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... 순서 5장... 그러면 순서를 하나를 뽑아서 그 숫자 제일 높게 나온 사람이 랜덤으로... 오케이, 그러면 8장을 줘 제일 높은 사람이 오른쪽? 장훈아, 가져가 이게 뭐야? 아, 가져가 이게 왜... 아, 6장 맞춰 빨리 아, 6장도 이렇게 해서 줄어라니까 몇 장인지 헷갈리잖아 몇 장이야? 자, 태형이 형이 몇 장이야? 심지어 여긴 태형이도 없어 아, 천신데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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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했었고 다 했었고 마지막에 8장에 떼줘 좀, 아이씨 우리 이렇게 딱 10년만 더 읽으면 얼마나 말이 더 많아질까 나이 40에도 이러고 있으면 진짜 철, 철이 안 는 거 아닐까? 그래 60, 70에도 이러고 있을 거 같은데요, 우리 정국이 나이 들어서 야, 씨, 형들 이제 그때는 이제 형이라고 안 하지 형, 브로해 아, 이러면 원래 60 넘으면 다 친구가 브랜드지, 브랜드 다 브로해, 다 브로 야, 서른 넘어가도 다 친구들아 내일이란다 내년부터 만나야 아닙니까? 나, 나, 나 나 두 개월 동안 친구라니까 만나이로 가면 만나이로 가면 나 석진이 형이랑 두 개월 동안 친구야 브랜드야, 브랜드 7, 8, 자 자, 제일 위에 있는 거 제일 위에 있는 거 한 장씩 깝시다 아, 위에 있는 거 무조건 위에 있는 거 자, 위에 있는 거 한 장씩 깝시다, 지금 지금 까면 돼요? 하나, 둘, 셋 고! 자, 제일 높게 나온 분 자, 5 자, 5 자, 태양이가 정해 어디로 들어갈지 전 이쪽으로 돌게요 오케이, 정국이 야, 이렇게 나온다고? 아, 진짜 누가 섞었냐? 이게 정국이지?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가 볼 때 0이 조커네, 완전 이거는 그냥 심리가 아니라 맞나? 심리와 운이 동시에 일단 운이 70이고 마치 사람의 그런 거지 뭐 운칠기 3, 응? 더하기이네, 더하기 자, 그러면 태양이부터 가세요 저 2번 하겠습니다 자, 2 자, 나왔습니다 자, 정국 자, 6 8 당신이, 8이에요 8이에요 8이에요? 8이에요? 아, 그렇구나 8이 8 내면 바로 16 되는 거야 8이 없잖아요 8 있어? 아, 없네 일단 뭐 10 맞춰줍시다 8 2 6이야 하, 이거 빨리 시작하는 사람이 좋구나 cambiik다 자, 이건 몇이야? 왈 16 16 0이 있어야 돼요 야, 근데 0이 무조건 있어야 돼 0이 많으면 좋은 거야 그렇지, 0 좋아 0이 제일 좋은 카드 아, 진짜로? 어우, 야 큰일 난데 야, 뭐야? 뭐야? 자, 다시 카르마가 돌아왔어 어? 야! 오우 0 다 나왔잖아 오우 오우 오오 아 끝! 드랍! 이게 카르마입니다 여러분들 와 0 다 빠졌네 근데 이게 사실 심리라기보다는 운발이긴 하다 아 근데 심리가 막히네요 왜냐면 숫자 낮은 거 썼을 때도 초반에 다 심리인 거 같아 그리고 여러분들 카르마가 있습니다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나쁘게 쓰지 마세요 여섯 장만 있는데 제발 제발 제발! 아 좋지 않아요 다 애매하네 다들 타짜는 많이 봐가지고 자 누구부터 해요? 진이 형부터 아니야? 진이 형부터? 자 범죄 자 5! 자 갑시다 지민! 5로 출발했습니다 자 5로 프레쉬한 스타트 다음을 받는 지민 선수 숫자는 과연 몇 번일지 4, 9입니다 와 9에요 벌써? 빠밤, 빠밤 벌써 9라고? 오! 15 나왔어요 15! 1이 없는 1이 없으면 1이 없으면 1이 없으면 오! 디펜스 자 슈퍼 세이브죠 야 끝났잖아 없잖아 0이 쓸 수가 없지 아니야 0이 15장 있어 없어 그러니까 얘한테는 없다고 너 없다고? 너 없으면 죽었지? 그런 건 없어 우리한테는 그런 건 없어 우리한테는 그런 건 없어 우리한테는 내가 저기 뭐야 도박하지 말란다 오케이 자자 5개만 사면 돼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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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까 자꾸 이런 패만 나오냐 아 자 이렇게 하면 정국이가 떨어졌기 때문에 제 6부터입니다 자 바로 갑니다 큰 거부터 덜어내야 돼 일단은 야 근데 그 카르마로 돌아오더라 아 그래요? 아 무조건 큰 거부터 덜어내야 돼 어 이러면 너가 불리할 수 있지 아 무조건 큰 거부터 덜어내야 돼 아 무조건 큰 거부터 덜어내야 돼 자 7입니다 어 왜 1을 냈을까? 아 심리 싸움이죠 심리 싸움 아 심리 싸움이죠 심리 싸움 아 오십시오 13 13입니다 13 형이 보내놔 남진이 형 3 아니면 3이 딱 0이 딱 나오고 여기서 여기서 0이 딱 나오면은 없어 없어 0 없어 0 없어 자 끝나세요 끝내세요 아 죽었습니다 오케이 좋아 야 이게 재밌다 되게 금방 금방 이거 4장 주면 되잖아 네 맞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나 뭔가 1등 올 거 같아 느낌이 오케이 자 지금 누가 떨어졌죠? 태형이 그러니까 다시 재호입니다 자 갑니다 7 이게 사람이 줄어들수록 어차피 한 바퀴는 무조건 돌게 돼있다 오 유 오 예아 오 예아 끝났어요 영 없어? 영 없어? 영 없어? 영 없어 영이 안 나오냐? 영이 나오기가 스스러워 나랑 짐이 남준이 남은 거야? 아 여기 세 줄이네 아 이거 아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자 지금 재호 떨어졌어요 자 짐 이때부터 박빙일 거 같은데 뭔가 이때부터 심리 싸움에 나올 거 같은데 Let's get it bro 오 오 6명 왔다 여기 Let's get it bro 명 따움이야 무조건 분명 누군가 영 보유하고 있어요 탈입니다 탈 팔 당됩니다 오 12 12 아 여기서부터가 진짜 심리네 4 4 내놔요 4 자 12 오 15 15 15 15 15를 왜 이렇게 욕같이 해 너 발음 너무 꿀려 15 16 16 영리들 싸웁니다 가자 설마 있어?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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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6이죠 0이 켜가는 6이었네요 2 자 이제 둘이서 0이 다 여기가 있었네 그러니까 여기 0이 있는 거 한번 봐볼까 이제 막판이잖아 에이 지금 지인이 떨었으니까 막판이야 맞나 지금 진이 떨었으니까 저기 그 저부터 합니까 형님 그리 마지막 게임이거든요 야 지민이한테 0이 다섯 장이 있네 방울 시작합니다. 안전한 스타트.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당판이기 때문에. 안전한 스타트. 이제부터 심사함이 시작하죠. 10x10x10 나왔습니다. 10 나왔으니까 6 바로 그냥. 갑자기 6을 카운트에. 넘고 낮은 것만 있는 것 같아. 다른 데쯤 왔어. 형을 어떻게 이겨야 될지. 이거를 계산할 게 있냐? 대단한데? 14 나왔어. 1이 있어야 돼. 1이 있어야 돼. 1이 있어야 돼. 봤을 때 이제 형이 0이 없을 것 같거든요. 던졌어요. 던졌어. 던졌어. 졌다. 1이 2장 있었는데. 그런데 지민이 형이. 이런 거 잘하더라고요. 잘 썼다. 능해요, 능해. 졌습니다. 진짜 이 동그라미 싸움. 첫 번째 게임 치고 재밌네요. 되게 재밌네. 설마 한 뒤? 야, 이게 연습 게임이라고? 발방 재밌다니까? 아, 괜찮네. 그래서 1등 하신 순서대로 70점, 90점, 50점, 40점, 10점까지 7등 누구예요? 뭐잖아. 내가 7등에 갔어. 아, 아니야. 윤경이야, 윤경. 윤경. 윤경 10점. 너 20점. 20점? 나 그래도 40점 딱 했다, 40점. 부자네. 두 번째 게임은 어느 아미분들이 기대하고 요청하셨던 게임입니다. 뭔데요? 뭔데요? 천재만재발굴단 두 번째 매치는 고양이 귀 OX 라이어 게임입니다. 모든 플레이어는 고양이 귀 뇌파 탐지기를 착용합니다. 라운드가 시작되면 시민 5명에게는 질문이 전송되며 라이어 2명에게는 라이어 당첨 메시지가 전송됩니다. 시민은 질문에 맞춰 OX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라이어는 질문을 모른 채 OX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. 선택의 시간이 끝나면 질문을 전체 공개하며 토론을 통해 라이어를 찾으시면 됩니다. 총 3번의 투표 기회가 있으며 그 안에 라이어를 모두 잡으면 시민 팀의 승리. 한 명이라도 놓치면 라이어 팀의 승리입니다. 승리한 팀의 플레이어는 각 10포인트씩 획득합니다. 저 형 이해 못했다. 들켰다. 들켰다. 얘 들켰다. 솔직히 이해가 안 돼. 진짜 이해가 안 돼. 너 나랑 해봤잖아 라이어 게임. 라이어 게임 해봤잖아. 그럼 뭘로 라이어를 찾아야 하죠? 그냥 이런 거죠. 그러니까 라이어 2명한테는 이걸로 질문이 안 오는 거예요. 알겠어. 먼저 골라 일단 OX 중 하나를 골랐어. 그쵸. 골랐는데 아 왜 이건 생물인데 왜 X를 고르셨어 이런 거. 오케이 오케이 알았다. 오케이 자 집중. 점수 따야 됩니다. 자 질문 보내주세요. 오. 야 이거는 되게. 이건 이거지. 이건 바로 이거지. 바로 나오지 이거는. 야 이거 진짜. 야 이거 진짜. 야 이거 진짜. 야 이거 진짜. 자 질문과 함께. 네. 고 X 들어주세요. 네. 하나 둘 셋. 이건 상황마다 다르지. 음. 야 호부아. 호비 형 거짓말하지 마세요. 저 형. 서른 사업 두 번 하는 인간을. 거짓말하고 있는. 야 이거 바로 바로 가시죠. 제형 두 개야. 제형 두 개야. 제형 두 개야. 제형 두 개야. 야 질문이 뭐 이러냐. 제형 두 개야. 야 이런 집이 나오다고. 야 호부아 넌 좀 그렇다. 제형 두 개야. 나 진짜. 나 진짜 남준이 보고. 오케이 오우구나 이러면서 바로 들어간 거야. 저는 라이어가 맞습니다. 오케이. 근데 이 세 명을 헷갈리는 게. 이 둘 중에 한 명은 라이어가 아닐 거 아니에요. 근데 진영 맞는 거 같아. 야 사람을 그렇게 더럽게 돌아가면 어떡하니. 근데 진영은. 맞아. 긍정하기는. 진영은 일주일에 한 번 씻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. 아니 나 라이어야. 아유 참 나 진짜 환장하겄네. 근데 형 라이어 아니야. 사실 일주일에 한 번 해도 충분히 적당하지. 그치. 맞는 말이야 남준아. 사실 일주일에 한 번 해도 충분히 적당하지. 그치라는 말에 포커스를 이제. 그치. 아니 태형이 뭐 했는데. 저 오해 했어요. 오해했다고? 그치로 한 번 적당하다. 태형이 형. 태형이 우리한테 가끔 영상 보내고 그런 거 보면 안 씻을 때 엄청 많아요. 태형이가? 나의 촉으로는 김남준입니다. 나도 남준이 형. 나도 남준일 것 같아. 나도 남준일 것 같아. 나도 남준일 것 같아. 니가 왜 추측을 했는데 라이어가. 니가 옆에서 방해를 하던가 하는 거 아니야. 아 그래? 니가 왜 추측을 해. 아 안 잡혀야 되는구나 라이어가. 근데 뭐 남준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. 남준이는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얘는 땀 흘려서 맨날 씻어야 돼. 그치. 쟤는 맨날 씻어. 남준이는 씻는 거 좋아해. 내가 봤을 때 남준이 형이야 이거. 남준이 형 같아. 근데 이건 남준이야 남준이. 일정한 번 적당하죠. 봐봐.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잖아. 하나 둘 셋. 죽여! 죽여! 야 이건 죽이자 살리자 의미가 없다고. 창탁 죽이니까. 형 뭐예요? 아 라이어 줘. 아 저 하루에 세 번 씻는데. 나 하루에 세 번 씻는단 말이야. 나도 이미지가 있는데 엑스 될 걸. 근데 형은 엑스 들었으면 라이어라고 의심 받았을 거야. 그냥 우리가. 죽여! 죽여! 맞네 맞네. 잘 골랐네. 잘 골랐지. 좋네. 바로 다음 질문 주세요. 휴대폰 확인하셔야죠.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라이어 게임이야. 야 이거는 사실 되게 어렵네요. 아 이거는. 와 이거 되게. 진짜 어렵다. OX부터 들어주세요. 둘 셋. 야 홈아 너 양심이. 넌 양심이 없구나. 라이언. 라이언. 어떤 상큼한 과즙상이시죠? 네? 어떤 과즙상. 본인이 생각하면 본인의 과즙이 뭡니까? 궁금하다. 과즙이 싱거죠 싱거. 싱거. 레몬? 레몬상이야 그러면? 레몬상이라고 해주세요. 저는 그 아이니쥬 때 핑크머리 한 학생들 많이 들었거든요. 뭐라고? 어 잠깐만 가만히 있어. 복숭아. 가만히 있어? 너 너무 열받은 거 아니야? 우리 형. 진형은 약간 구리한 쪽. 구리한 쪽. 냄새 안 하고? 구리하는 게 아니잖아. 그건 요 아니야 요? 야 이 친구야 내가 청순의 대명사여. 우리 팀에 청순하면 나밖에 또 없지 임마. 야 이게. 근데 이 질문은 질문을 모르고 엑스를 들었을 수도 있어. 맞아. 그치. 나는 이걸 든 이유가 있어. 라이어를 찾기 위해서요. 제렴 죽여. 아니야 진짜 아니야. 제렴 죽여. 아니야 진짜 아니야. 진짜 아니야. 왜 라이어를 도우려고 오를 들었어? 라이어를 도울 이유가 없잖아. 시민이면. 아니 보통. 아니 보통. 아니 아니야. 사실 엑스를 들 거잖아. 맞잖아 솔직히 말해서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왜? 과즙상이다 하면? 그치 민망해서 엑스를 들 거니까. 그렇지 왜. 죽여. 죽여. 정직하게 해야겠다 정직하게. 죽여. 괜히 내가 막 너무 꽂다. 죽였어. 근데 죽이면 안 돼. 나 진짜 죽이면 안 돼. 알았어 죽었어 너. 빨리 얘기해. 너 라이어야 뭐야. 정직하게 죽어. 호마 너 라이어야? 라이어야 아니지. 아니야? 시민이야? 시민이죠. 거짓말 하지 마요 진짜. 아 진짜 게임 터트리는 애가 있다니까 저렇게. 나 윤기 형 같은데. 나도 윤기 형 같아. 윤기 형이 되게 대처를 잘했어. 윤기 형이야 윤기 형. 나는 과즙. 나는 복숭아 어피치를 한 번 따서 많이 들었어. 자몽 윤기. 누구를 할 줄 몰랐네. 윤기 형이야. 윤기 형 이럴 때 항상 빨리 지목하자 하거든. 맞아 윤기 형 맞아 내가 봤을 때. 알아서 해 알아서. 알아서 해. 둘 셋. 누구야? 자몽 윤기가 좀 이상하긴 해. 오케이 자몽 윤기 가자. 자 죽여 살려. 죽여 죽여 그냥 죽여. 아 진짜 내가 얼마나 얼마나 복숭아 상인지 너네 몰라서 그렇지. 진짜 참 아이고. 라이어입니다. 아 그치 맞아. 아 그치 맞아. 이 형이 자기 입으로 그만하지 않는다니까. 계속 급하게 계속 정리하려고 하는 딱 윤기 형. 대처를 진짜 잘했어. 진짜 깜빡 속았어 진짜로. 야 오든 사람이 누구지 지민이? 네. 야 지민이가 과즙상에 들 거 같냐? 아니 오히려 오히려 뻔뻔한 거가. 진짜로? 응. 나 완전 과즙인데? 근데 네 입으로 그 소리를 한다고? 아니 가끔 그런다니까 지금. 지가 자기한테 심취되어 있는 그 순간이 있어. 아니 그러니까 어떤 과일이라고? 파인애플 좀. 파인애플. 야 지민인가 보다. 야. 진짜 나 파인애플 과즙상은 또 처음 듣는다. 왜 윤이 형이 라이언이니까 지금 지민을 도우고 있는 거야? 아니 난 누군지 모른다니까. 라이어가 어떻게 알아 누군지. 근데 태형이 형 학교도 하고. 야 태형이 이야기 좀 들어봐봐. 태형이 한 마디도 안 했잖아. 저는 아니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. 이거 얻어 걸린 거 같은데 그냥? 너가 만약 과일이라면 무슨 과즙상일 거 같아? 저는 배. 배? 배에 약간 올리긴 한다. 배즙상. 배 좋다. 배즙상. 배즙상. 봉당원 느낌인데? 배즙상. 아 배즙상 좋아. 그냥 배도 아니고? 네 저 배즙상. 정국이 있는 과일이면 무슨 과즙상일 거 같아? 저요? 저요? 그냥 사과? 사과? 몰라요 모르겠다. 사과 이야기하면서 귀가 쫑긋 썼는데? 아 이 둘 중 하나인 거 같은데 헷갈려. 자 하나 둘 셋. 태형이 형 같은데 지민이 형이 너무 뻔뻔해서 맘 안 들어. 그냥 죽이고 싶어 막. 자 지민이 형 결정이야. 지민이 씨는 과즙상이? 맞습니다. 너 라이어 아니야? 라이어 아니야. 아 진짜? 아 근데 왜 파인애플 같은 이상한 과일을 했어? 그래. 좀 왜 이렇게 트롤을 해. 아니 트롤이 아니야. 장옹이나 레몬이나 뭔가 좀 상큼한 걸 얘기해. 파인애플 뭐야 통졸이. 제일 달달하고 그 과즙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뭘까 생각해. 저예요. 와 맞다 그래. 그래 내가 태형이. 와 맞다 그래. 그래 내가 태형이라 했잖아. 아니 태형이. 내가 제일 유리한 게 얘는 말을 안 하고 가끔 트롤을 너무해요. 아니 태형이 형 같았거든. 너무 뻔뻔했어. 야 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꿈 잘 거야. 나 이제 정직하게 해야겠다 이제 진짜. 질문 보내주세요. 하나 둘 셋. 나 이제 정식하게 했다 정식하게. 야. 야. 나 진짜 정식하게 해. 야 이거 하면 살짝 문제 있는 거 아니냐. 아 근데 왜 정식하게 했어요. 근데 실제로 이러니까. 너는. 나? 나는 나는 가끔씩 심취를 해. 너는 왜 너는 왜. 네. 너는 왜 X야. 저 이거 하면 좀. 좀 웃길 것 같은데. 그치.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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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. 정국아 넌 뭐 들었냐. 정국아 넌 뭐 들었냐. X야. 왜. 왜. 그냥. 그냥. 그냥 그냥 죽었어. 자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. 자. 질문을 공개하겠습니다. 네. 야. 아니 질문 나오자마자 왜 이렇게 귀가 움직였어. 야 너 못 들었냐. 너 못 들었지. 아 어떤 춤을 추세요. 보쌈어봐. 제가 그. 슬플 때 현대무용 춤을. 쌈바. 제가 좀 술 먹고 춤을 많이 춰요. 어. 근데 잠시만. 지민이 한창 슬플 때 춤 많이 췄었어요. 나 진짜 근데 춤을 춰. 어 그냥 춤 치야 춰. 슬프면 춤춘다고? 야 이거 또. 형 약간. 이게 있기에 좋아. 어. 진짜 몸을 쓰면 생각이 날아가 진짜. 호비 형도 O 들었죠. 나 O 들었지. 호비 형 성격에. 저 질문 봤을 때 O를 들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. 아니야 호비. 호비 가끔씩 되게 생각 많고 그러면. 심취해 나는. 얘 막 올리잖아. 막 파핀하고 이런 것들. 심취해. 아니 호비는 강해. 아 쟤는 슬플 때 춤을 추울 것 같아. 어려운데. 호비 형 지민이야. 정정국 같기도 하고. 약간 정국이 같은 냄새가 있는 게. 아까 왜 X 골랐어 그랬는데. 그냥요. 저기 세 명 놔두고 나를 왜. 그럴 수는 있지만 지민이 난 지민이 같다. 아니 저 근데 슬플 때 진짜 춤을 춰요. 근데 거짓말은 안 해. 지민이. 지민이 죽이자. 지민이 하나 둘 셋. 지기야. 하하 참. 지민 씨는 슬플 때 춤을. 라이어입니다. 아 맞잖아. 네가 요동치들하고 질문 나오자마자. 진짜 올까? 진짜 오라고? 아 근데 제이홉 같은 애들은 진짜 라이언인데 일단 오래 찍어서 걸렸는데. 자기는 춤 캐릭터가 있으니까 그거 이입이 가능하다고. 아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. 아니 근데 나 진짜 진짜. 아니 나는 어렸을 때도 경험이 많으니까. 저도 정국이나 호비 형이랑. 나도 둘 중 하나인 것 같은데. 나도 약간 정국이. 나는 X 든 사람 중에 한 명일 것 같아 지금. 아 근데 기회, 기회 있으니까. 아니 왜냐하면 정국이가 그게 없었어. 그러니까 처음에 왜 그걸 들었어요 했을 때. 구체적인 기회가 없었어요. 근데 그냥. 그냥은 좀. 근데 근데 라이어가. 라이어가 몰라야 되니까. 연명하는 것부터가 이상한데. 나 정국이. 나 정국이. 정국이 일단 가자. 너무 쉽다 이거는. 사실 라이어입니까? 네. 귀여워. 귀여워. 야 이게 어려운 걸 그래도 맞추게 했네. 아니 왜 정국이가 너무 그냥 이러더라고. 뭔가 뜨뜨미지근해가지고 그냥 했는데. 유보이 저럴 줄은 몰랐어. 야 호버아 너 진짜 슬플 때 춤추냐? 아 저는 이런 경험이 있죠. 아 진짜 둘이 가 진짜라고? 나는 실. 나는 일부러 그냥 막. 힘들면 스케줄을 엄청 타이트하게 그냥. 하루종일 다 잡아버리는데. 그때 춤 레슨이 들어가. 가능하지 가능하지. 생각이 없어지는 게 되게 키포인트. 저도 다음에 그럼 한번 해볼게요. 아 너무 슬프다 여러분. 아 슬프다 여러분. 아 슬프다 여러분. 야 시민아. 아 오늘 마음이 너무 안 좋다고 했는데. 아 진짜 웃겨. 오케이. 끝. 근데 아까 1등은 70점 준 거 아니에요. 아까는 개인이고 이거는 팀전이니까. 너무 갭타이가 큰데. 아 근데 또 개인전이 있겠죠 뭐. 그렇지. 오케이. 자 갑니다 갑니다. 와 돌려보겠어. 오. 아 연기하죠. 2억 거짓말이라 생각하오. 아 무서워. 하지만 난 이 있어. 이 있어. 이 있어. 정말 이럴 거 없는 애들이 제일 무섭구나.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. 너 날 뭘 알아. 드디어 암으로 갑니다. 와 레전드 인구생 한 방이구나. 이건 예스 해야 돼. 무조건 예스 하자. 이건 정직한 사람이 이길 수 밖에 없어. 아 진짜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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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